네, 오늘은 수연의 생일 기획 네, 오늘은 수연의 생일 기획이었어요 특별한 에피소드였기 때문에 수연은 좀... 기분이 좀... 특별한 기분이... 감동했어요 감동? 진짜? 네, 그 이상 아무것도 없죠 괜찮아요, 여러가지 많이 많이 일단은... 오늘 수연의 특별한 생일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나이쉬, 나이쉬 희민제였어요 나이쉬, 나이쉬 수연상은 훈상... 지금가 수연상... 기소포가 수연상도... 아, 이거... 나이쉬, 나이쉬 수연상은... 유퀴스옥, 태양산이었어요 나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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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쉬